안녕하십니까. 공모하는 쇠네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맛집 방안대교 밑에 있는 전복구이집에 가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10년 전에도 인기가 좋았던 집인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손님도 많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잠깐 보니까 아름답지요? 마지막은 쇼핑몰입니다. 목소리를 하기에는 조금 오래된 식당이기도 하고 오래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웬만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4시급 달라고 하니까 지금 4시에 들게요. 지금 4시부터 하는데 3시 55분에 왔거든요. 5분 정도 쉬는 시간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전복구이에다가 중 4개씩 할게요. 전복구이 한판고요. 전복죽 4개 주세요. executive bureau 그 시각ropolis 새로 나온 가스네요 그러니 한번 맛을 보아야 되겠죠? 일단 더우니까 한잔 할까요? 짠! 세카스 굉장히 상큼한데 반찬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갔습니다 후속적이죠? 전복회까지 나옵니다 먼저 먹어볼게요 음! 싱싱한데요? 꼬들꼬들꼬들 밑반찬 감자에다가 각종 야채들 손질만 하시다가 집에서 밖에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넷이 조금 넘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통감자 삶은 거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응! 역시 통감자는 통으로 먹어야 돼 나왔습니다 10개나 나와요 와 이 가격 그대로 10년 동안 지글지글지글지글 오~~~ 가져와서 사이즈도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참기름에 찍어서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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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복미역국이야? 전복미역국 전복미역국이란 말이지? 네 미역국도 뭔가 육수를 따르낸 거 안 같은데 진한 전복 이런 걸 우려냈나? 월계수입도 넣고 10마리 중간 사이즈에 39,000원이면 시장에서 사려고 해도 그 정도 하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이게 보통 2, 3인분이라 하니까 전복죽까지만 하면 4명이서 와서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복죽이 나올 때까지는 정신없이 먹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쌈을 싸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쌈 재료들이 나옵니다 초장에 찍어서 해를 쌈싹 먹듯이 땡초장인 것 같네요 한입에 음 잘 어울린다 배추 쌈에다가 싸먹으니까 전복은 내장을 먹어보면 그 신선도를 알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하고 영양가가 많은 내장을 생긴 건 이렇지만 얼마나 고소한지 음 고소해 색깔이 아주 진한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와 대박 대박 아 전복을 전문으로 해서 그런지 죽이 진짜 진하다 근데 구이를 먹으면 죽 그냥 5,000원 주시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따로 와서 이제 특미 전복죽을 먹으려는 만 원이고요 양이 뭐 좀 더 많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할 때 오 정신없이 먹고 드시네요 김치와 맛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빛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애요 성장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꼬리들 전복보이먹고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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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